아... 석가의 털이 엄청 높게 보입니다. 여기가 칠변합니다 란테나라고 합니다. 이 꽃말이 웃기는 꽃말이 있습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란테나는 일곱 번을 변합니다. 색깔이 계속 변해요. 그래서 일곱 색깔 변한다고 칠변합니다. 열매는 익으면 새카맛는데 아주 독성이 강합니다. 이것도 가정집에서 키우면 아기들을 만지면 피우병이 올라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우는 것은 아기 있는 집안에 키우면 안되요. 딱 일곱 번 변합니다. 란테나입니다. 란테나 칠변하라 합니다. 칠변하라 합니다. 칠변하라